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바로 말이 필요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우리 뒤에 바로 보이는 곳은 세비아 대성당 여러분 세비아 대성당 세비아 대성공 아니 여러분 여기 세비아 대성당 앞쪽 골목 골목이 너무 예뻐요 골목 골목이 보시면 와 이런 골목 완전 완전 유럽 느낌 이런 골목 와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드디어 사왔어 여기 메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가 오래 걸리나 봐요 고르는데 오래 걸려 내가 볼게요 네 이번에 태일이 형이 올린 어메이징한 커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태일이 형은 항상 잘해왔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재현아 여기 난 정했어 아 맛이 저기 있어? 난 정했어 피스타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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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한테 물어봐줘 나는 초코 벨가 초코 벨가 초코 벨가 하나 피스타치오 하나 고레오 하나 그리고 요거트 이거 이게 그냥 먼저 가도 돼? 네 먼저 가도 돼요 갑시다 형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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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차가 합격 입에서 그 찰리와 초코 벨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아 아 오케이 간판사 합격 그냥 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그리고 피스타치오 골랐어요 트라이 알겠어 와아 제가 이렇게 스페인에 와서 저거운 아이스크림까지 직접 먹어보니까 싶은 점은 똑같은 요거트 맛이더라도 정말 해변에 사랑하는 요거트 맛을 존재하는구나 지금 방금 이 요거트는 좀 더 스페인다워요 시즈니 분들도 이 맛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이제 스페인으로 유학으로 온 학생들인데요 네 이제 수업이 끝났죠? 네 끝나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말 마차? 마차 를 타러 하고 있습니다 약간 눈부셔서 눈 못 떴어 오우 물튀겨 오 그래도 좋아 오 모이스트래 미스트 미스트 모이스트? 모이스터라이징? 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 스페인에서 마차 타려고 하는데요 오 이거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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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를 타러 왔는데 지금 앞에도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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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의 리듬을 느껴봐요 말의 리듬? 말의 리듬을 느껴봐요 아 저 뒤에 말 쫓아가는거 봐봐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총총총총 걸어가 총총총총총 총총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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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초 여기로 했을때 너무 웃겨 진짜 근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똑같은 길이었는데 다른 길이었어요 우리 어디 갔었고 스페인에 뭘 했었죠? 일단은 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먹었죠 저희는 거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는 우리에 대해 얘기했지만 우리에 대해 정말 한국의 주인공이 봤는데 막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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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어우~~ 너의 기억 모두 그저 그저 다 지워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